경기도와 인천 지역 구체적인 지역 몇 곳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세 지역으로 각 당이 보는 지역인데 수원무 김진표 후보, 양주의 정성호 후보, 부천갑의 김경혁 후보, 화성을의 이원욱 후보, 파주갑의 윤우덕 후보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이 우세하다고 보는 거고 통합당은 안성의 김학용 후보,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후보, 김포울의 홍철호 후보, 여주의 양평의 김선교 후보 소위 말하는 오차범위 한참 벗어났다고 보는 지역들이었고요. 앞서는 이 지역은 이제 볼 지역은 우세 또는 이제 경합 우세로 보는 지역인데 인천 내에서입니다. 계양갑의 유동수, 계양을의 송영길 우세로 보고 있고 부평을의 홍영표, 남동을의 윤관석, 서구를의 신동구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중구강화 옹진, 배준영, 남동갑의 유정복, 경합 우세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 지역은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인천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우세 지역은 없다. 그러니까 이겨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통합당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좀 눈여겨볼까요? 저는 이제 인천 지역도 사실은 눈여겨볼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그것도 경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당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이 더 많다고 저는 보이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보다는 경기, 인천 지역이 팍빙의 승부들이 펼쳐질 곳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워낙 판세 자체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색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판세를 전망할 수 있는데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너무 넓은 지역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좀 도농복합형이냐, 도시형이냐, 새로 개발된 신도시냐 이런 차이들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정말 접전지역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두고 봐야 되고 또 거물들이 모이는 곳도 많아요. 예컨대 거물들끼리 겹쳐서 경쟁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될 거냐. 또 오랫동안 다선을 했던 분들이 돌아오고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송영길 전 지사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들이 관심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만약에 당선에 들어오면 또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각 당이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 꼭 이겼으면 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름조사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경기, 인천 중에서 방금 나온 지역 중에서는 최 교수님도 언급해줬지만 지금 남동갑 지역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이제 제기를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맹성규 의원이 수성을 하게 된다면 맹성규라는 이름 세 글자가 중앙정치에서 무게감이 갑자기 확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수도 이제 쌓일 만큼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유정복 전 시장이 남동각 지역을 탈환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당 대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 선거가 전통적으로는 사실 보수 야당에게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물론 유리한 지역구도 몇 있습니다만 전체 판세를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지역구인데 남동각에서 유정복 전 시장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 지역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인천에서 이 선거구의 판세를 한 번 지켜보자면 전체적인 선거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남동갑 지역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저희 OBS에서도 한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전체 253개 선거구 47.8%에 달하는 121곳이 포진해 있는 수도권. 과반의 꿈은 과연 여기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은 이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양당 모두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는 알려진 대로 82석 대 35석. 당시 새누리당 21대 총선 우세 경합 우세 지역 81석 그리고 21석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구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 이번에는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의당 표를 상당 부분 민주당이 현재로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도권 선도는 전통적으로 500표, 1000표 차이로도 당락이 갈려지는 접전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지금의 이 여당 우세 지역이라는 걸 보면요. 10% 넘어가는 지표 보이는 지표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오차범위 내부에서 7에서 8% 정도 여당 후보들이 앞서는 경합 우세 지역이 상당한데 과거의 여론조사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여당 후보가 보통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에서 한 8%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게 이른바 여당 지지층이 좀 과대표되는 현상이라고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소는 근소한 경합 우세 지역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초박빙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도권 판세 더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 2주 안에 뭔가를 더 잘해서 수도권 접전지역에서 점수를 더 따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예기치 않은 막말이나 어떤 비하 논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특히 정동영 의원의 노인들 투표장 안 나와도 된다는 그 발언이 선거 판세를 한번 확 휩쓸었던 적이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또 정태학 의원의 2부 망천 논란이 경인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판세를 흔들었거든요. 그러한 실현이나 실수를 어느 정당에서 먼저 할 것이냐 또 어느 정당에서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수도권 접전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 당락이 갈리게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저 경합지역 80대 20의 스코어는 크게 의미가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투표 결과 관련된 얘기를 앞서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20대 층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물론 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샤이 진보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에만 못 사니까 수도권 근방에서 다 생활하고 있고 다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 30대는 표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중도층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끝까지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뭔가 장인사평등하고 얘기하듯이 실수를 하면 그게 타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젊은이들이 또 젊은 세대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약이든 아니면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20, 30대의 어떤 표심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이게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의 현재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가 우세하니까 자신감을 갖고서 느슨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거는 막판까지 가봐야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 앞서고 뒷서고 이거는 지금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느슨해지는 순간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져서 뭐랄까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사실.